나를 보는 게, 나를 보는 게 옷을 봐. 아 옷을 보게, 옷을 보게. 쑥인 줄 알아요? 아세요? 네. 제가 또 시골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지라. 아 진짜요? 믿겠습니다. 잠깐만요. 요런 게, 요거 쑥 아닌가요, 이거? 이거? 아니에요? 아니에요, 그거는. 잠깐만, 나 왜 부르지. 이거 안 오면 안 돼. 여기 있네, 여기. 아, 여기 잔뜩 있네, 아주. 쑥이 여기 있네. 여기 있다, 오!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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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비상해요. 쑥이야! 쑥은 너 쑥 생각한데. 그쵸? 언니 그러면 가위발보 친 사람 쑥 먹기. 먹기, 이게 쑥이 맞나 안 맞나. 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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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먹어요.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만 먹으면. 내가 쑥 먹으려고 하시는데, 여기. 죄송합니다. 아니 언니. 미안해, 갈게. 아니야, 이거. 가서 먹어야 돼. 아니야, 가야 돼. 뭐 나중에 해줄게 할 거를 빨리 좋아. 야, 이게 맞다. 이거. 아, 그랬잖아. 이렇게 뽑는 거 맞나? 이거 어떻게 빼요? 쑥. 진짜요? 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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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뜯는 거 맞죠? 가만있어 봐. 어떻게 많이 봤는데. 바보역. 바보역. 그렇지? 맞아. 나쁜 놈. 여기고 바보역 또. 다 왔냐고. 쑥이 맞죠, 이래? 네, 맞아. 쑥이. 거기 밑에서 꺾지 말고. 아, 그렇게 뜯으면 어떡해. 이걸 이렇게 지고 이렇게 뜯으라고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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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바보역. 이제 이 몸이 죽고 죽어. 네. 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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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